와 진짜 추울 줄 알았는데 후우! 어이 형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4개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 전까지 같이 다니던 각설이 분 누구죠? 스컬 왔어요 왔어요 덤디기디기디기 잘 살고 있어요 죄송한데 한남동 배평 사는 애인데 큰 바가 뭡니까 각소리로 해주세요 스컬 말고 그 다음에 유건이 있었잖아요 유건이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둘 다 날린거에요? 넌 쓰면 삼키고 낡으면 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말이 거꾸로 된거에요 그런데 말이 거꾸로 됐네 나 좋은놈이네 쓰면 삼켜 머리 다 날라가시면서 어떤 분이에요? 나는 반탈 반탈 저는 반탈이고 어떤 분들이 해요? 설레게라고 가창력을 맡고 있는 친구에요 레게도 가창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아 그래요? 노래를 들어봤는데 전혀 가창하는 분들이 전혀 아닙니다 저 귓발 흔드는 분은 뭐에요? 저 친구들 레게보이즈 제 노래 프로듀서 하시는 분 길발도 하고 계시고 알바도 하시는 분 나도진씨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은 이름이라도 저는 향수라고 합니다 향수요? 향수?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? 저는 심이라고 하고 심 아무튼 세 분도 곧 보내줄거니까 내가 볼 땐 3월쯤 아니에요? 저희가 하트여서 네게보이즈 사실 네게가 여름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장르인데 겨울에라도 흥겹게 해주시니까 그럼 오늘 뜨겁게 하고 놀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치우시죠 지금 체감 영하 12도입니다 하정 우리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죠? 오케이 8도 6이더라 8도 6 체감은 지금 마이너스 20도지 하아씨 저 그 서울시 관계자분들이 지금 저 지금 다 계세요 아 계세요? 곳곳에 아우 안녕하세요 그래서 분위기 안좋으면 이제 사람이 안 믿어준대요 아 그래요? 하아씨가 지금 저 광화문 저희가 광화문 빛 아 발음이 죄송합니다 광화문 빛의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광화문 라인이 아름다운 라이트로 쫙 이렇게 아 아름다 충분히 아름다 준비가 되어있어서 네네 아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가려서 안 보이는데 아 오면서 봤어요 아 그래요? 왜 그래요? 예예 그래서 광화문 사명씨 되세요? 아 저 너무 되죠 너무 됩니까 어 저 당황스럽긴 한데 하아야 짠거 같잖아 아니 아니 진짜로 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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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화문 사명씨 광! 광화문 공연을 왔는데 오늘 영화 8도네요 크아 네 진짜 리얼이에요 네 화! 하지만 네 마음이 아프다 문 꿈 지었습니다 네 BILL 예 예 펄짱 지금 시원 좀 막 너무 차가운 발음 많이 불러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업데이 너무 너무 죄송해서 예 예 자 여러분 오랜만에 불러옵니다 예 제가 히트복을 한번 메드림로 만들어봤어요 예스 예스 예 한번 가시죠 렛츠기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.